예? 응? 아잇 됐죠 야 우리 도와주네? 도와주는 것까진 계산 안 했는데 무장 트롤이랑 별 차이 없어 얘 야 삼신기 주는 의미가 뭐냐? 마디나 외력 복원 식사 도와줬는데 어떻게 지폴로 도움되는거 없죠? 부캠이죠? 쟤 울프리카었어? 오이가 달콤하다 가자 아 물좀 마실까? 왔습니다 도움이 있냐? 건마야 야 경험치 너무 많이 준다 근데 끝내준다 야 건마야 야 이런거 말고 좀 개 좀 불러와봐 야 아 하아 지금 진행을 해야되나? 뭔데 데려와야 되는 건가? 나방사제를 그래야 되나? 정하는 빛을 보자고 이것까지만 일단 깨고 깨고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개를 데려왔더라 내가? 대화를 걸다 보면은 쟤네처럼 추가되는 지원인데 아 저게 구해줬었어 어디 가있는데 아 맞아 어디 가있었는데 내가 구해줬었거든 얘를 포스원인가? 꺼내줬었는데 아 언제 주는 거야? 사제 먼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잡고 나서 사제하고 내가 걸어서 활성시키겠습니다 뚜루루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리 와 중국 포켓몬이 끝났거든요 게임이 유해로 분류가 돼서 망감이 돼 버렸는데 분류가 됐다기보다는 사라졌어요 게임이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소체랑 스탠바이 미 저쪽 스탠바이 미 두 개 있는데 저쪽도 그거는 뭐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음 거 카페트 보고 끝낼 거고 이것 중으로 우리 파밍 괜찮니? 괜찮니? 예전으로 디소체 하난데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해 새로운 모바일 게임이 필요하다 그런 거로 추천받아 자 자 자 자 뭐야 뭐지? 뭐지? 뭐임? 뭘 따라 왜 이렇게 새롭냐 설마 위처를 하면서 위처맵이 내 기억 속에 들어가면서 스카이린 맵이 내 기억 속에 사라지고 있는 건가? 늦게 간 순으로? 이야 말이 초반만 약간 다르지? 다 똑같애? 다 똑같애 솔직히 초반만 약간 다르지? 다 똑같애? 뭐 뜨지 않았나요? 진정한 사나이는 전부 눌러분다 길생김 길이 너무 많음 자부삼? 야 근데 무량 트롤 어디 갔냐 트롤 어딨니? 트롤? 야 그곳이잖아 이거 내가 싫어하는 그곳 어떻게 와 열렸구요 중간중간에 밝은 것 봐 너무 좋아 게임 밝아야지 아무리 판타 지어도 비처는 그게 안 좋아 빛이 부족해 빛이 앨범 예쁘다? 빛이 부족해 짝 야 배경인 줄 알았다 야 뭐야 상당하네 어 근데 왜 왜 의자를 놨냐 벌 받을 때 쓰는 덴가? 야 무기력 잠깐만 잠깐만 오오오! 아아 아 쇼컷이요 하하 아 쇼컷이요? 뭐 이 근처에 있다는 거 아닌가 그럼 안 돼 안 돼 나와봐 여기서 뛰어내려가는 게 더 빠른데 솔직히 말해서 저기 열어놔서 얘기를 다 강행하자 왜 있는지 모르겠어 궁금하게도 하고 나가자 저걸로 가자 가자 열어 여기 있었구나 둘째 파종 화술 야 화술 70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겁말게 돌아가시오 아이템은 주고 보내세요 무엇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날벼락 겸 아 잠깐만 채팅창이 자꾸 사라져 맹렬하게 사라져 아주 삭제돼 위이 쓸 줄 알았어 뭐야 여기는 아 격분이 여기였어 격분은 진짜 먹으려고 맘먹고 먹지 않는 먹기 어려울 정도로 파밍 그지 그지 같은데 비명바랍 전망 아 쇼컷 왜 만든 거야 야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러면은 야 온천주로 다 나갈 수 있는데 아 맞다 여기 그거다 다른 퀘스트에서 여기서 만나는 게 있거든요 격분 얻었고요 격분 맨손에도 되나 무기 인센터에서 안 되나 혐의네 연대로 나가보자 안가죠 개똥게임 야 이러면 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나와 알아서 어야야야야 내려가면 한방인데 벽 타면서 벽 살짝살짝 밟으면 딱인데 아아 그래서 난 간다 일로 나가면 뭐 나오냐 보루 요새 발견 보루 요새 발견 어우야 아 여기야? 좀 많네 빠르게 드레이빙 과거로 가겠습니다 각각 안찍거나 치죠 미코에서 가자 가면 뭐 한방이니까 아예 대화를 걸지 말고 그냥 가버릴까 어 대화 걸지 말고 아예 그냥 그 일단 흡혈기 선은 만져야겠지 순서상 흡혈기 선은 만져질까 과연? 대화 없이 가도? 궁금하다 보시오 지눈길 싸우냐 아이는? 경제병 어 열심히 잡어 나 간다 2대1은 이기지? 아무 세력이어도 아 믿고 있어 어 어우야 레오파겠다 이거 삼신기 울리는 것도 은근히 재밌어 노린제 좀 먹고 가겠습니다 노린제 나와라 아 여기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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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네 음 뻑뻑함만 노린제의 뻑뻑함 음 음 음 어 숨도 못 쉬어 어우 가게가 여기죠? 이쪽으로 가면은 바닥에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있어잇어잇어 있어잇어izations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? 이음 이기란데 뭐야 어 heav과에 가서 열어보자 아.. 구출하나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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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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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조의 신차예요 바로 옆임 개꿀 가서 트롤? 트롤 밥값 해야돼? 가는데 아무것도 못하면 안담? 선조의 은신처 아 주주 갑니다 가면 뭐 흡혈기 개도 있고 난리 부러스 치는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전혀 없고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한 분의 힘으로 가면 돼요 여기서 얘만 잡으면 됩니다 여기 와서 깔깔깔 깔깔깔 스톱 내놔 바로 마크스 어디까지 가세요? 안 되지 올라갑니다 빨지 마세요 해제해주면은 해제해주면은 아 감염됐어 유혹을 못 이긴 우리 대머니 할아버지가 감은 안 보이네요 감은 안 보이네요 치사하게 블레이드단 검파 있으면서 넘기는데 진짜 검이 뭔지 보여줘야죠 맞아야 말을 들어 누가 쏘냐 지금 누가 쏘냐 지금 변아 가자 파밍하고 뭐 뭐 뭐 뭘만 잡길래 자고 있냐 에보니 생명회복 아 좋아 생명회복 좋죠 로우 괜찮냐 던가드다 베리웨어 야 우리 나랑 같이 가자 갈 생각 없음? 내가 더 가위병을 가져왔어요 호위병 같은 소리를 잡고 있어 겁먹지게 지금 아니 간을 봐 주먹이야 이리 와 길 따라 안 간다 잠깐만 도로라 뭐하니 여기서 나 갈거야 동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어 잠깐만 쟤 마커가 찍혀있는데 내가 되냐 걔도 같이 적용되나 이러면 아 생균을 보고싶지 않은데서 볼거 같은데 가 가자 택시온 레벨은 안 안되구요 도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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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가드 3대장 앞에서 던가드 3대장 앞에서 던가드 3대장 앞에서 울퍼봐 그치 그치 그 사이에 좀 많이 했는데 이것저것 던 던 던 던 던 던 도로라 던 던 던 던 던 던 제가 어떻게 할까? 아! 제 조건이 바로 전교적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더욱더 더 하는 것 같습니다. 아뇨, 당연하죠. 스컬을 통해 우리의 뭐지. 이제,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여러분을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주인은 앞에서 봤을 때의 방면으로 나타났습니다. 아, 조바킴이 다른 킬덕보다 좀 작은데도 나보다 훨씬 작네. 덩치 좀 컸으면 좋겠는데. 그 옛날에 그 있지 않습니까? 테페와 예티? 대접 타고 다녔으면 좋겠는데. 태도 없다. 아크의 원숭이보다 작아. 너무 작은 거 아님? 어, 다른 게임 트롤은 덩치가 산만하다는 데 가드 오브워 같은 건. 얘는 왜 이렇게 작아. 게임마다 트롤이 다 다른가봐. 음, 여러분들 그... 워소드에서도... 파랑색의 마루키크네였는데. 형님 자고 여기는. 두 개 다 찾아야 된다. 드래곤 내가 갖고 있고. 어머나. 그래. 어머나. 넌 좀 뱉어라. 얘들아! 어디에 있어? 어머니를 찾아야 돼. 볼케화성 내부에? 네. 우리 포신들이 모든 재료가 필요해. 네. 아, 당연히. 그는... 사실은... 사실은... 그렇구나. 그런데, 아이소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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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화할게 있다. 건마 일단 만나고 해야겠다. 여기 어딨어? 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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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마! 건마야! 이곳에, 아이소에! 일단 좀 사가! 천원. 너무 많아. 뭐 아이템 계속 생겨. 이거 가져가라 그냥 아 이거 다 가져줬으면 안되는데 됐어 다음 기회가 생기겠지 아 웃기지마 야 너무 혐이야 새로 동료 안 오네? 덱시원 데려왔잖아 빛의 마법을 그치 찾지 좀 말고요 아 새동료 진짜 필요없음? 아 새로운 마법을 좀 더 원함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야 웃기지마 소린 어딨어 소린 자고 있냐? 너 chalk 야? 어어어어어어 그래 이거 해야되네 덱시온이었네 가자 내 마음이 잃을듯이 드디어 파문의 힘이냐? 내구 잘 뻔했어 하다가 지금 좀 졸았어 말도 없었잖아